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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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심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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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도달하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청양고추 저는 고소한 맛이에요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소스 초콜릿 엄청 부드러워요 맛은 아주 쫄깃쫄깃해요 아주 맛있어요 쫄깃쫄깃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진짜 맛있어요 바삭바삭 초콜릿 마요네즈 바삭바삭 여러분들 이걸 많이 먹어보니 쫄깃쫄깃해요 그냥 오리낙쫄깃 쫄깃쫄깃 쫄깃쫄깃 계란 소스의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초콜릿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마요네즈 초콜릿 초콜릿 새콤달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